네 저번에 푸르 재발 스키마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예쁜 파란 창고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 우리 지금 상점가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고 배고파거든요 이쪽에 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상점가를 조그맣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상점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줄게요 약간 제주도에 이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도 많거든요 딱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쪽에는 먹는 거 놔줄까? 먹는 거랑 다시는 거 하나씩 위에 뚜껑도 덮어줘야지 뚜껑도 약간 슬레이트 지문 같은 걸로 너무 삐져나왔다 이렇게 그냥 딱 이제 여기서부터 오행로를 그냥 이렇게 흙길로 해주자 연계는 다 이렇게 돌담으로 해줘야지 돌담 이거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는데? 이게 나중에 렉의 요인이 되진 않겠지? 살짝 무섭거든요? 이게 그래도 돌이 조그맣지만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 미니미니 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거 없나? 농기구 같은 모양 같은 거 없어요? 당겨줘서 여기다가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여기 남는 부분에다가 손수레나 이런 거 놔줘야지 약간 이런 공사장 느낌 나는 공사했었다 너무 좁아요 여기 놀기에 너무 좁아요 야채가 담겨있는 모습 채소인가요? 채소가 이렇게 각자 자연스럽게 담겨있는 모습 막 놨어요 얘는 묶어줘야겠다 주구 이런 박스 같은 것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인도네시아 박스 이것도 차곡차곡 따줘야지 마일이 가득 담겨있게 이렇게 해주고 음 여기다가 간판 같은 거 달아줘야지 엑셀런트랑 걸피에너지 걸피에너지랑 여기는 엑셀런트 멕시칸 음식이었네 조명들도 미리미리 달아줄까? 귀여운 알정구도 달아주고 음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너무 좀 밋밋해서 뭔가 받쳐주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임이 구조물 튼튼해 보이는 구조물을 세워주고 뭔가 좀 더 튼튼해 보이죠?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뭐 음료수 가게 다 있으니까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겠네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는 조그마한 상점과 뭐 음료수 말고 해츠판타스틱이라던가 저스트 모멘토라던가 그런 거 만들어줄게요 상품 루니블룬즈 이렇게 루니블룬즈 이쪽에는 저스트 모멘토 같이 있게 해줄까? 여기는 해츠판타스틱 이랑 여기도 화장실 뒤에다가 건물은 또 우리 제주 느낌 나는 건물로 만들어줘야겠죠? 건물 두 개로 만들어줄 건데 이 두 개의 건물이 하나의 마을로 느껴지도록 해줄 거예요 브리즈 블록벽으로 해줄까 이번에는 자리가 좀 남으니까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상품에 또 다른 거 없나요? 해츠판타스틱, 저스트 모먼트 세 개밖에 없어 뭔가 더 만들어주세요 뭔가 뭔가 더 뭔가 아이템을 좀 많게 해야지 좀 재밌지 않나요? 카우미일까? 여긴 세 가지 있도록 해줘야지 안쪽에는 약간 오래된 나무로 된 느낌으로 약간 나무 판넬 같은 느낌으로 옛날 학교 바닥처럼 이렇게 나무로다가 쭉 깔아줄게요 바닥도 깔아주고 여기를 창문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창틀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아 이게 사이즈가 안 맞네 라이터 이렇게 해주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이쪽 아래는 뭔가로 덮어줘야겠는데 돌 같은 거 없나? 벽돌 벽돌벽으로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 문을 달아줍시다 하나하나 천천히 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천천히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줄게요 이쪽은 화장실 가는 길이고 여기 세 개는 상점 가루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뚜껑을 좀 덮어줘야겠죠 약간 주황색 지붕으로 해줄까? 주황색 지붕 제주도는 더 주황색 지붕이지 트레이드 마크지 일단 이렇게 기와만 잡아줘야지 이렇게 뒤쪽으로 옮겨줘 약간 여기가 광장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여기도 엄청 조그맣게 만들어야겠는데 여기는 흰색 석회벽으로 해줄게요 흰색 석회벽으로 해줘서 깨끗한 느낌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제주도 건물은 조금 작단 말이죠 살짝 내려줘 가운데가 딱 안 맞냐 여기는 그냥 오픈식으로 해줘야겠다 오픈형 딱 여기 서빙하는 데에 맞춰서 해줘야지 엄청 답답하게 다른 길은 없어 보이도록 고시원보다 더 좁아 보이죠? 직원들 나갈 수 있는 길은 길 같은 거 만들어줘야지 여기가 밀실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점프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뭔가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닥만큼은 시원해 보이는 바닥 타일로 해주고 천장도 약간 나무로 해주고 거의 뭐 방 같은데? 방 같은 느낌인데? 너무 무서운데? 밤에 보니까 밤에 보니까 귀신 나올 거 같아 가고 싶지 않을 거 같아 여기도 천장을 또 달아줘야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붕이 이렇게 잘려줘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원래 이런 것처럼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화이트 프레임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약간 리모델링한 느낌으로 어? 이건 어때? 귀여운데? 별로 어울리진 않지만 Not bad Not bad 해 위에 천장 이상해 보이니까 여기라도 좀 대충 마감을 지어줘야겠다 이게 위에를 봐도 이상하지 않게 정말 근본 없는 건물이지만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달아주고 귀여운 창문도 달아줘야지 여기다가 나무 대 같은 걸로 이렇게 대들보 같은 거 혹시 나무가 있어야지 좀 생기고 돈 될까? 나무를 이렇게 붙여주고 토스트 모멘토랑 루니블론즈 간판 같은 것도 달아줘야죠 여기 뭐 파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토스트 모멘토 루니블론즈 그래가지고 여기다 크게 직원실 하나 놔줄까? 약간 막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직원실 큰 거 직원들 여기서 시실하고 직원실도 약간 컨테이너 박스처럼 해줄까? 대신 색깔 이쁜 걸로 써줄게요 이쁜 컨테이너 색깔 색 빠진 초록색으로 써줄게요 천장도 덮어주고 이 모양이 왜 보이죠? 지붕 이렇게 만들어줄게 특별히 컨테이너 지붕으로 흰색깔로 이쁜데? 나름 이쁜데요? 여기 직원이 또 많으니까 직원실에도 가까우면 좋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벽돌이 너무 약간 삭막하니까 이런 걸 이렇게 덩쿨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세월도 느껴지고 뭔가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자연 자연한 느낌 이런 마른 덩쿨나무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제주도도 은근히 이렇게 우거진 데가 많거든요 자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답니다 우성하게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덩쿨 이렇게 비집고 여기는 좀 지워줘야겠다 덩쿨 비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보행로를 좀 이어줘야지 아 여기 나무를 먼저 심어줘야겠다 나무 엄청 큰 거 그렇다고 시야를 막 가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소세지 나무를 해줘야겠다 소세지 나무 자연스럽고 귀엽네요 뭐가 막 달려있어가지고 이런 화분 같은 거 담아주자 화분에 심겨져 있는 나무 보행로를 좀 이어줘 볼게요 음.. 여기도 그냥 흙길로 해줘야지 좀 길 모양 없이 길 있는 게 은근히 이게 어렵다니까 화장실이랑도 이어줬나 화장실도 이어주고 직원 길도 이어줘야지 이렇게 길은 다 싹 다 이어줬습니다 돌담으로 또 이렇게 구역을 살짝 나눠줘요 여기는 직원들 쉬는 공간이니까 사람들 또 불편해 할 수 있거든요 불편러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돌담 진짜 구역 나눠주기 딱인 거 같아 정말 딱이야 여기는 살짝 문 같은 거 달아줄까? 귀여운 문 같은 거 뭐 사실은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그 제주도 갔을 때 엄청 조그마한 문이 요런데 달려있는 걸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하찮은 문 하찮아 보이는 작은 문 이런 문 같은 거 귀엽죠? 해주고 확실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좋았어 주변에 풀 같은 걸로 다시 좀 꾸며줘야지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좀 남겨주고 노란 꽃들을 좀 안 심어줘야지 제주도는 유채꽃이니까 여기는 뭔가 뒷마당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의자가 또 너무 많으면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아 여기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네 요거 요거 너무 좀 안타까워 요거 마음대로 못 놓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한 이 정도? 그치 이렇게 딱 붙어야지 이쁘지 이 정도면 만족 이쪽에도 쓰레기통 해주고요 됐어 여기 뭔가 만들다 만 거 같지 왜 창문이라도 달아줬었어야 됐어 뭔가 미완성 같았어 나무 창문도 만들어줬고요 나무 창문 너무 좋은데? 자연스러운데? 여기 공간이 살짝 남으니까 여기다가 작은 텃밭을 만들어줄까요? 토마토 나무 이거 우리 해만의 국물농장처럼 거기도 밭 같은 게 좀 많았잖아요 여기도 살짝 그런 거 해주는 거야 살짝쿵 밭처럼 만들어주고 다른 식물도 뭔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여기도 울타리 같은 거를 만들어줘야겠죠 빠르게 울타리도 요걸로 해줄까 요 울타리 나쁘지 않네 확실히 울타리를 놔주니까 뭐가 생긴 거 같아요 여기에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요 음 낫배드 사람들이 좀 가는 걸 볼까 직원들이 지금 없네 직원 아저씨들을 좀 고용을 해주자 상점 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온다 일하러 온다 여기 직원 무리들이 일하러 오고 있어요 귀여운데? 여기 직원실도 있으니까 여기 뭐 알아서 일하시고 알아서 쉬시고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이제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동물은 뭐 해줄까 아직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해줄지 고민이네 살짝 여기가 언덕 져 있으니까 약간 그 높낮이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이지 않을까 이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부드럽게 땅을 만져주고요 이쪽에는 많이 안 오네 딱 저쪽으로 가네요 여기에 빨리 뭐 만들어줘야겠다 진짜 어떤 동물을 만들어주지? 보자 보자 너무 갑자기 또 핫한 동물 말고 약간 소소한 동물 어? 사슴? 사슴 어때요 사슴? 사슴 이쁘다 이거 다마사슴 사슴도 왜 동물은 초반에 있는 동물 아닌가요? 갑자기 막 호랑이 나오는 건 좀 그렇고 봉고? 근데 봉고는 뭔가 우리나라에 없을 거 같은데? 봉고도 근데 이쁘다 애기 원뱃 어? 이거 귀엽다 애기 원뱃 이런 거 귀여운 거 해줄까? 카피바라 카피바라는 해줬었으니까 원뱃 해줄까? 애기 원뱃 이름도 귀엽잖아 애기 원뱃 데리고 왈래요 얘네는 음.. 그렇게 크지도 않아가지고 어? 물이 규모가 굉장히 작네? 일부 다처제인데 애기 원뱃은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기에 홀로 생활한대요 일반적으로 여러 마리의 원뱃이 하나의 땅굴을 나눠쓰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서로 피하려고 한대요 아 그래? 먹이 수급 장소를 침범 당할 때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 진짜? 되게 물이 지어 다닐 것 같이 생겼는데 애기 원뱃은 최대 90초 동안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대요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조그만게? 원뱃의 가장 가까운 신척은 코알라입니다 음.. 애기 원뱃은 강력한 치약력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억센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이 땅굴에 침입할 때면 자신의 엉덩이로 땅굴 입구를 막고 납니다 어.. 굉장히 두꺼운 피부를 갖고 있나봐요 이빨로 깨물어도 안 찢어지나봐 원뱃의 배설물은 정육면체라고? 진짜? 영역을 표시하거나 짝을 유혹하는데 사용됩니다 와.. 진짜 동물의 세계는 참 신기해 어쩜 이래요? 배설물이 정육면체인 것도 신기한데 짝을 유혹하는데 배설물을 사용한다는게 좀 신기하네 오케이 그럼 한 마리씩만 데리고 가야겠다 얘네는 많이 많이는 못 키우겠다 그리고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약간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기가 동물은 서식지인지도 모를 만큼 그냥 길을 따라서 가는 데에 동물이 있는 거야 어.. 여기가 서식지였어? 이러면서 되게 뜬금없이 딱 보이게 요 정도 사이즈를 해줄까요? 아주 작게 이렇게 해서 음.. 약간 제주도니까 약간 널찍널찍한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살짝 멀리 이렇게 풍차가 보였으면 또 이쁠 것 같아 풍차 느낌쓰 그리고 풍차가 있는 곳에는 주변에 밭들이 되게 광활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좀 표현을 해주면은 좀 이쁘지 않을까 일단 원뱃에 서식지 구역을 조금 나눠줄게요 애기 원뱃은 그때 황홀팩에 나왔었던 동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엄청 엄청 조그맣단 말이죠 담장도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 1m? 1m 정도면 돼서 약간 지형들이 살짝살짝 높아가지고 멀리 딱 봤을 때 풍차 같은 게 막 웅장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요건 이제 산맥 같은 거죠 산맥 일단 여기까지만 해줘야지 또 이 제주 콘텐츠는 약간 힐링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힐링이 돼야 됩니다 일단 제가 봤던 그런 제주도의 모양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꼭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현해내고 싶어 플래닛조로 제주도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물론 이제 한반도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약간 농경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시골 풍경보다 훨씬 뭔가 좀 낭만적이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달까 관광지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제주만의 그 키치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 뭔가 그래서 여기 부분에 다 이렇게 뭔가 식물도 심겨져 있고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가도 그냥 서식지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풍차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풍차가 진짜 크잖아요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무서운데 어 일단 보자 얼마나 커야 될까 화이트로 이 정도 지름이면 될라나 제가 이 플래닛조 건축을 제대로 잘은 못하니까 저도 어쨌든 아직은 초보거든요 그래서 근본이 없이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아 뭐야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었잖아 요 세 단계로 써주면 될 거 같아 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 삼각대 그 뭐죠 핸드폰 거치대 느낌 이렇게 해주고 여기 끝에가 어떻게 생겼냐 날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날개 어떻게 만들어 음 일단 해봐 이 날개가 이 기둥에 한 3분의 2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 와 엄청 크다 잠깐만 음 무지성으로 그냥 모양을 잡아줄게요 어 이런 곡선이 다 있네 요렇게 해주고 음 여기 면으로 채워주면 되겠지 요런 것들로 해줄까 요런 거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 동물들 동물들 이 몸뚱아리로 채워줄게요 나름 흠직흠직한 것도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재밌기도 하고 오 코끼리 아 코끼리 너무 크다 이 면을 동물의 몸뚱아리들로 채워줍니다 의미도 있죠 나름 동물원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해보세요 나름 재밌어요 동물로 이거 면 채우기 요 정도면 됐지 뭐 딱 비어 보이나 괜찮아 요 정도면 됐어 일단 이렇게 해주고 어 이거를 돌려줘 기준점이 여기가 되어야 되는데 120도로 돌려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해줍니다 어쨌든 어후 너무 작은가 이게 와 이거 포토샵으로 이렇게 늘리고 싶다 컨트롤 T 해가지고 사실은 이쪽으로 살짝 나와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걸쳐져서 실제로 작동을 해도 재밌겠다 요런게 이제 이렇게 달려가지고 돌아가는 거겠죠 멀리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아 이쪽 방향으로 놓쳐 이쪽 방향 이쁘다 햇빛 비춰가지고 방향은 신경 쓰지마 그렇게까지 고증시켜주지마 이뻐야지 돼 요렇게 풍차도 만들어줬어요 풍력발전기 와우 풍력발전기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다 줍니다 그럼 아기 원뱃의 집도 짝꿍 만들어줘야 됐죠 이렇게 놀아주고 사육사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 뭐야 이렇게 아래 들어가 있어 이렇게 서식지 사육자 입구도 만들어주고 아기 원뱃 잠깐만 아기 원뱃이 건초 초식동물 사료 뭐 이런 거 먹고 나무를 좋아할 거 같지 않을까요 여기 펴 있는 노란꽃이랑 닮아있으니까 요런 거 해주면 되겠다 약간 살짝 지형 울퉁불퉁하게 해줘서 원뱃들이 재밌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아주 작은 서식지에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작은 서식지는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살짝 물지형을 만들어 줄게요 물지형 너무 좁은데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 484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육사분도 한 명 고용하고 사육사가 일하는 곳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길을 살짝 터줄까 여기다 샛길 만들어주자 사육사들만 드나들 수 있는 길 나무길 이렇게 뒷길도 만들어줬고요 음 너무 좋다 여기 뒷길로만 다니고 싶겠다 너무 이쁘고 여기다가 사육사 오두막 조그만 거 만들어 줘야지 기존에 있는 사육사 오두막 써줄래요 오늘 건물 너무 많이 만들었어 이것만 좀 빼줘 해줘고 이렇게 떠있어요 얘네는 군무지역을 원뱃이랑 여기서 일을 해주세요 애기 원뱃 서식지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뒤에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썸네일이 이쁘게 나올지 모르겠네 애기 원뱃 그치 요정도 물지형이어야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작은 오두막 같이 해줘야겠다 엄청 작은 오두막 통나무 통나무 같은 걸로 써줘야지 나무로 된 걸로 해서 음 아주 작은 서식지가 되겠네 진짜 미안하게 너무 미안한데 얘들아 내가 그럴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네가 작잖아 그니까 좀 작은 데서 지내도 좀 되지 않을까 여희만의 작은 오두막이앰 귀엽지 이쪽으로 건너가는 이 구름다리도 만들어줄게 뭐야 물웅덩이도 있네 이런거 귀여운데 여기 약간 내려오는 계단 상당히 귀여운 내려오는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름 귀여운데 애기 원뱃 서식지 나름 귀여워 여기가 안 이어졌구만 이렇게 이어주고 음 살짝 이렇게 대충 얹어놓은 듯한 느낌 그니까 노는 곳이나 뭐 자는 곳은 요렇게 해주고 어 아니 근데 애기 원뱃 서식지 너무 하찮은 거 아니야 너무 미안한데 미안할 정도로 좀 하찮은데 일단 대리꽃 와봐 주실래요 우리 원뱃 좀 구경 좀 해보자 대리꽃 동안 우리 자연을 좀 꾸며줘야겠죠 약간 이 노란색 꽃들로 좀 채워줄까 어 애기 원뱃 온다 애기 원뱃들아 어서오렴 오 안녕 마로치랑 밤밤 이름 밤밤 너무 귀여워 얘들아 안녕 마로치랑 밤밤 안녕 식물 덮임이 좀 있어야 되네 너무 지금 삭막하지 얘들아 여기가 조금 너무 경사져있다 첨벙첨벙 거리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살짝 저기가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여기가 좀 경사가 졌어요 생각보다 좀 큰데 난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약간 카피바라 정도로 카피바라보다 살짝 작은 정도 귀여워 아 쓰레기가 많다구요 그럼 쓰레기를 좀 치워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얘 뭐야 얘 뭐야 봤어요 아 너무 귀여워 저렇게 노는구나 어떻게 노는지 궁금했는데 쓰읍 잠깐만 여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너무 좀 지형이 극단적이랄까 이렇게 물지형으로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 작은 나무도 심어줘야지 엄청 가까이서 보실 수 있답니다 물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평탄화 같은 걸 시켜줘서 너무 경사지지 않게 원뱃들이 걸어 다닐 때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이러면 여기를 빠져나갈 수도 있겠는데 나갈 수 있니? 여기 못 나가지? 이정도도 어? 너네 여기 못 지나가니? 혹시? 여기 못 올라가네 얘네가 등반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어가지고 여기를 못 지나가요 아 그래? 잠깐만 자 그러면은 이거 돌로 만들어줘야겠는데 여기도 여기 못 올라가 이런이런 돌계단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내가 그걸 몰라봤네 얘들아 미안하다 요 계단으로 해줘야겠어요 나무를 잘 탈 줄 알 줄 알았더니만 아무것도 못하네 애기라서 그런가? 애기 원뱃이라서 애기야 애기 그럼 여기도 못 지나간다는 말이잖아 어머 이게 너무 귀여운 건데 아 이 귀여운 나무계단도 지워줘야 되잖아 요것도 이렇게 돌로 감싸주면 여기 올라올 수 있나? 일단 한번 해보고 일단 요렇게 돌계단으로 돌계단으로 만들어줬고요 아 여기를 이어서 못 간다는 게 좀 아쉽다 여기다 놓고 깔아줘야지 이러면은 갈 수 있나요? 오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다행이다 어쩜 저기를 올라가지 못하니 나 참 이 정도로 꾸며주고 이거 뭐야 여기다 애기 원뱃 스티커 같은 거 붙여줄까? 애기 애기 원뱃 동상 애기 원뱃 동상 왜 이렇게 무서운데 어 이거는 거기다 써줘야겠다 손님들 교육 게시판을 또 놔줘야 되니까 교육 게시판에다가 요거 붙여줘야지 우리 애기 원뱃이 얼마나 하찮고 귀여운지 아시나요 여러분 애기 원뱃은 나무도 타지 못합니다 아직 애기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쪽 뒤에도 놔줘야지 이쪽에 전기가 없어 또? 벌써부터 없어? 해주고 애기 원뱃 여기다 붙여줄까? 여기다 그냥 판넬 세워놓은 거야 하찮게 입구도 귀엽게 해주고 와 이거 물레방아 해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너무 커 너무 커 물레방아 너무 이쁜데요 여기 뒤에다 해줄까 여기 너무 큰데 놔줘 봐봐 돌아간다 심지어 엄청 이쁘게 돌아가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 해주고 싶거든요 물레방아 여기를 살짝 넓혀줄게요 물레방아라도 있어야지 애기 원뱃 서식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레방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해줘야겠어요 이 물레방아가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주죠 어 반대로 해줘야 되네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작은 물레방아는 없어요 살짝 확장공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다 물인 걸로 음 이거 다 있는데 여기서 빗물이 뭔가 남겨져 있다가 떨어지는 거지 모르겠어요 무슨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만 해주자 물레방아 약간 음 약간 뒤에 은은하게 보이는 느낌 좋다 좋아요 좋아요 약간 가을 느낌인데 이렇게 해주고 여기 뒤쪽에가 지금 좀 허전하니까 살짝 요런 걸 안 해주면 썸네일이 안 입을 것 같거든요 약간 썸네일용 나무도 이렇게 심어주고 나중에 뭐 이렇게 쭉쭉쭉 이어나가질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구분을 줘줍니다 여기는 또 어떤 땅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요렇게 약간 식물도 좀 심어줄까? 안 느낌 나게 약간 작물을 심고 있다는 느낌 실제 작물을 심는 심정입니다 손가락에 부러질 것 같아요 내 손가락에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예쁜 작물들을 심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밭에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도 좀 큰 나무를 하나 심어줘야겠는데 이런 큼지막한 나무들 심어주고 풍력발전기도 보이고 아주 좋아요 이런 느낌 이 사람은 왜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는거지? 아 그냥 뛰어간거야? 음 좋아요 요런 느낌 아기 몸뱃 서식지가 굉장히 작긴 한데 아기 몸뱃 서식지가 굉장히 작긴 한데 아기 몸뱃 서식지가 굉장히 작긴 한데 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 여기 눈높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엄청 가깝죠? 음 여기 물레방아 너무 이쁘다 물레방아 신의 한 수인데요 답사 모드로 봐야지 와 뒤에 큰 나무들도 있고 몸뱃은 어딨지? 여긴 지대가 살짝 높아서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와 이쪽에서도 볼 수 있구요 엄청 가까이서 손에 닿겠어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게임 사운드가 안 나왔는지 지금 알았어요 나 왜 이 게임 사운드 건든 적이 없는데 왜 하이 이번 영상 조금 다채롭지 못할 것 같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입구 쪽에서도 봐도 풍력 발전기가 보여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와 여기 말들 밥 먹는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쪽에 새로 만든 음식점들도 있어요 벌피 에너지랑 뭐야 이거? 엑셀런트 맥셀런트 와 여기 풍선 너무 귀여운데? 터트려 이쪽으로 가면은 풍선 파는 데랑 모자 파는 데인가? 상품 파는 데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골반 같잖아 사고 싶지가 않잖아 여기를 좀 이쁘게 꾸몄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쪽에 조그만한 토마토 밭이 있어요 방울토마토 밭 방울토마토 밭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 가는 길이랑 잠시만요 여기 해츠판타스틱 음식점 밀크카우 이런 거 있어요 코풀수 모자를 다 같이 샀네 그리고 이쪽은 직원들만 갈 수 있는 길이긴 해요 직원들 휴게소 네 여기 직원들 휴게소도 있고요 너무 좋은데 직원 휴게소? 너무 여유롭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은 여기 사육사 오두막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봐야겠다 이쪽으로 가면은 애기원배 서식지가 이렇게 새로 생겼죠? 여기 풍력발전기도 보이고 살짝 언덕에 있어 근데 제가 진짜 좋은 데는 여기에요 여기가 너무 좋죠 뭔가 산들바람 소리가 나는 거 같아 음 너무 좋아 이런데 그냥 하염없이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와 하늘도 맑다 오늘 여기 물레방화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완전 내 눈높이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다는 점 어? 자고 있나봐 여기 자고 있는 것도 보인다 여기 자는 모습 진짜 코알라 같다 코알라의 친척이라고 하니까 완전 코알라 닮았어요 너무 귀여운데? 이 뒤에 살짝 이렇게 물레방화가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이쁘죠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잠시만요 이쪽으로도 가는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쪽에도 서식지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오나봐 아 물레방화 돌아가는 소리 얘네 엄청 시끄럽게 있는데 애기원 배틀 그거는 반영이 안되겠지? 아무튼 이렇게 조그만한 서식지도 만들어줬습니다 음 좋아 여기 너무 좋다 여긴 진짜 제주도 같아 그쵸? 너무 좋아요 애기원 배틀아 자고 있니? 약간 요 물레방화 백색소음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지붕이 올라와 버렸다 음 좋다 아 다음번에는 어떻게 또 꾸며주면 좋을까 항공뷰 이 밭도 이렇게 만만치 않게 커 크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느낌 난단 말이죠 좋아요 좋아요 여기도 약간 마을 같은 느낌 나서 좋다 사람들 왔다갔다 버리고 좋아 정겨워 아무리 봐도 여기가 너무 큰데? 근데 너네 애기는 아직이니? 어 얘네 1초 다부제라고 했으니까 여자 말을 한 마리 두 마리도 데리고 올까요? 댓글로 그러고 알려주셨거든요 여자 동물 데리고 와야지 이 말이 좀 많아야지 조금 여기 막 달리고 이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 말들이 막 엄청 많아야지 볼 맛이 나지 않겠어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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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살짝 막힌 막히나 본데 데리고 와주세요 새로운 우리 여자 말들 데리고 와주세요 와 이 말이 진짜 너무 이뻐요 으악 자기가 싼 똥 이렇게 발로 차고 다녀 새로 왔어요 얘들아 안녕 야 니 새로운 여자친구 왔어 두 마리나 왔어 생긴 거는 똑같아 보이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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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앞으로 오시면 안돼요 여기서 엄청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우와 우와 활기찬데? 우와 활기찬데?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뛰어다녀 뛰어다녀 그치 말들이 좀 많아야 돼 음 좋다 다음번에 어떤 사진지를 만들어줄까 어떻게 만들어줄까 사진을 따라 봐야 할 것 같아요 Clearly 또 다음번에 collectors이 힘이 풍된다 이